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만도 선거를 보셨고 그다음에 홍콩이 어떻게 내려앉는가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홍콩을 접수할 때 탱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바꾸고 국가보안법에서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상당은 홍콩의 선거를 장악했습니다. 친중인사가 아니면 출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상당은 선거라는 여러분 이름으로 국민들을 옥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총칼 앞에서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필토로 해서 중국 공상당에 의한 선거 장악을 통해가지고 홍콩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홍콩은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이런 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체제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되찾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한 8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은 경로의 존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사전투표 득표소가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시하고 여러분들 결탁할 겁니다. 한국이 급속으로 진종국가로 가게 될 것이고 미국이 철수하는 날이 아마 올 겁니다. 미국은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 겁니다. 문정권과 같은 문정권 시즌 2, 3가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미국은 포기했을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 대만 현장 속의 편장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숨을 죽이고 보면서 가슴이 여러분들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저는 감동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타이완이라는 그런 섬에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함성으로 보였거든요. 그 표를 세고 복창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표를 세는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죠 절규하는 나라를 지키고 해서 외치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선거를 장악이 당하게 되면 중국 공상당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눈에 가시와 같은 것이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먼저 복속시켜야 될 대상인 겁니다. 대만은 침략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침략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앞에 와가지고 복속을 약속할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대만은 제왕해가지고 침략을 항했다고 하지만 중국 공상당 입장에서는 조선사람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동포를 타 민족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인 거죠. 중국 공상당은 이런데 손바닥 위에 이런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그냥 나라를 들고 와가지고 잡수쇼하고 이렇게 갖다 바칠 거로 본인이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굳이 침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선거를 장악할 수 있도록 댓글 공작이나 그다음에 엘리트 정의 여러분들 친중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겠죠. 조선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일가의 영화나 일파의 영광을 이름 구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선만 그렇습니까 조선만 그렇습니까 고려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전자에는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영화를 구했던 그런 역사가 너무나 깊게 깔려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저는 국가의 종말 정도로 보는 겁니다. 친중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찾게 되고 그 세력이 뭐죠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로 제가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기다 여기는 인구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이민정책이 여러분들 줄 맥주만 되는 바꾸더라도 한쪽에서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이런 공무원들이 맥줄 맥줄을 가지고 여러분들 탈원전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박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한 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되게 되면 이민정책을 가지고 완전히 나라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죠.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선거 문제를 그냥 저는 보통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외세와 결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멈추고 뭡니까 접수를 하겠죠. 북한 사람들은 반중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오래 남을 겁니다. 중국에 도움받지만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배 엘리트가 아무도 그 문제를 챙겨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훈 씨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종착지가 외세와의 결탁으로 여러분들 결국은 친중국가로 전락하고 나서 해양 세력과 여러분들 바이바이 하는 쪽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국가가 전복되는 문제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정도 되면 이렇게 목소리를 오랜 시간 동안 높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식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현재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공정성을 이렇게 제도화하는 데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통합선거인 명부 외에 인시의 날인 문제를 다음 주 정도는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사무총장 이런 분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방문하셔가지고 업소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개진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전툴 깊게 선관위 측을 압박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 제조가 일어나지 않는 4월 10일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여러분들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시피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세계사 책도 많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도 많지만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책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 책은 아주 드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는 귀한 책이다 이런 점을 자신있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정성을 해부한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흘렸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고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되는데 좀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한 2시간 반 이상 정도 안에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